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2018년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유세석 씨가 이제 아내를 보고 브이를 따라한 게 아니냐. 이렇게. 처음 봤어요. 형님 제끼 아니에요? 그런데 이거는 이 사진 그대로가 맞습니다. 제가 우연히 이렇게 했는데 딱 봤는데 RM이 V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거 자연스럽고 괜찮다고 했었죠. 자연스럽고 괜찮다고 했었죠. 뭔가. BTS하고 제가 이제 본 거는 진짜 한 5년 됐나요, 그렇죠? 그렇죠. 그 당시에 너무 그냥 뭐 잠깐 나왔다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냥 헤어졌거든요. 그때 그 혼자 나왔을 때 그 아침에 일찍 나와서 모든 스태프분들이 다 이렇게 피곤해서 주무시고 하시는데 재석이 형님이 나오셔서 저한테 막 좋은 얘기도 해 주시고 부모님 얘기도 물어봐 주시고. 네, 그랬어요. 그래서. 아 진짜 이분은 진짜 찐구나. 진짜. 와 진짜 리온이다. 아 내가 그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.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맞구나. 약간. 세호 형님도. 네. 제 주변 지인들이 저 유키즈 나간다니까. 세호 형님 인풍 좋으시다고. 아. 인풍.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. 혹시나 이제 나온 김에 혹시나 저도 뭐.